소울메이트? 저들은 그래서 한대 정말로 그런게 있다고 생각해? 있죠? 당연히 있죠 당신같은 바람둥이는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평생에 단 한번뿐인 진정한 영혼의 짝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을향을 만났나? 그 영혼의 짝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김전디라고 있지 않나? 안보이네? 오늘 쉬는데요 아직이요 하지만 나타나면 절대로 안 놔줄거에요 그래서 여기야 여러분이 소스코 그리고 여러분이 소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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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와 저의 변화가 하는지 책을 웬리 центр 언젠저기 します 숙하 오리 Bill 정 подпис 어느 사람이에요? 아뇨 모르는 사람인데요 가라 너 이 자신이랑 무슨 관계야 제 마음을 가져가 놓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아가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ecause I used to defy my gravity To defy gravity And the lies keep dragging me And down in a fighting gravity Defying gravity And I try but I keep falling It's falling cc But it only brings you down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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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